아 우리집 애들은요 이 담종이 담 안에서 화단에서 아 포도 포도 넝쿨이 이렇게 몰려와서 사방에 포도가 열리고 이제는 호박까지 넘어왔네요 아 호박이 열렸죠 호박 넝쿨까지 여기도 호박이 열렸죠 호박 넝쿨까지 담을 넘었어요 아 우리 여기도 다 호박 넝쿨도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왔으니 전부 이 담종이를 굳힘은 전부 포도예요 호박 넝쿨도 나오고 이 포도가 또 이렇게 작은 것도 내려와서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져져나 저 위에까지 여기는 새끼까지 새끼도 나와있어요 호박 넝쿨도 아이고 잠을 넘어요 저기는 감까지 남았네 간나무까지 밖으로 나와요 이게 2m가 넘는 담인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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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